아 진짜 오랜만에 왔다 아 진짜 오버워치 개 오랜만에 왔다 몇 달 만이죠? 한 두 달? 세 달? 진짜 오랫동안 제대로 안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정크렛 리메이크가 됐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데스매치도 생겼다며 오케이 됐다 박네터브 잡았다 좋아 눈저기 슐리옥 안 죽었어 아직 두번 충전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파라도 잡을 수 있겠네 이제 쉬프트 아꼈다가 파라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파로 어떻게 잡을까요 쉬프트로 뜬 다음에 평타 쉬프트로 잡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지 궁속도 50% 빨라졌다고 했어 왜 별 차이 없는 것 같지? 아 근데 개 빨라졌네 그리고 벽을 무한으로 탈 수 있다고 했어 오 미친 뭐야 벽 타고 올라간 거 왜 이래? 부스트 벽 타고 올라갈 때 부스트 걸리는 거 뭐야? 예전에는 부르르르르르 하면서 똑같은 속도로 올라갔는데 벽 딱 타자마자 부엉 하면서 부스트 쓰는데? 아 근데 배틀그라운드 하다가 오버워치 하니까 프레임봐 프레임보세요 프레임 300에서 논다 300에서 프레임 뚫어버리려고 하는데 300을 제 단벽에 번멘에 계십시오 흠 렴 너무나 개적행 렴 너무나 개적행 갑시다 미리 깔아두면 막 쉬프트 4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연속으로 여러분 들어오라고 너무 뒤에 빠져 있는 거 뭐야 얘 왜 가만히 있어 잠수네 2명 잠수야 뭐야 아니네 가네 여러분 뚫으라구 죽으라구 아 죽으라구 한조 얘들 왜 게임을 안해 얘들 뭐해 아저씨들 뭐하세요 얘들 뭐해 얘들 왜 게임을 안해 얘들 앙 와 타이어 속도 개빠르다 와우 타.. 타이어 봤어요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가속 붙어가지고 점프하는 타이어 타이어 위치 타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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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이 안 돼 슛점 써 타이어가 타이어 이게 그거예요 커스텀에서 막 그 스킬 속도 늘리면 스킬이 막 엄청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거 같아요 타이어 속도가 늘었으니까 타이어가 막 벽 탈 때 그 가속 받고 쭈욱해서 막 점프해서 쭈욱 날아가 타이어 앙 앙 Hoover 싱 긴 귀여운 흠 흥 Lol 떶 황양인 obt clamps 통 엑 pl tell we 우아 미친 타이어 가속받는거 봐 앙 좋은데 완전 미친 듯한 암살자를 쓸 수 있겠는데 쉬프트 두개니까 그러고 보니까 쉬프트 하나는 그냥 아 그건 안되구나 스택이 두개가 되는거지 앙 밀어 밀라고 좀 가만히 좀 얘 왜 이렇게 잠수타냐 얘 스나이퍼 얘 왜 이렇게 잠수타냐 뭐하네 얘 볼바른 폭발이요 어머니 하하하하 아 괜찮고 아까부터 한명이 빌리잖아 그래 겐지 앙 아 뭐야 왜 움직이면서 빨아 아이 왜 움직이면서 빨아 궁을 귤을 빨아 움직이면서 귤을 빨아 얘 뭐야 움직이면서 귤을 빨아 얘 뭐야 안녕하십니까 미친 하하하하 아 핏받은 중에 댕감 50호도 있다고요 완전 탱커로 바꿨네 하하하하 음 음 호그도 저렇게 폐체됐구나 아 안돼 죽어 죽어 와 호그 탱킹이 좋아지구나 그러면 잘 맞지도 않고 피할 수도 있을 테니까 으 구 other 가짜 먹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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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를 포착할 수 없다 쉬프트 2개 던져서 잡아도 되겠네 쉬프트 터뜨리고 쉬프트 터뜨리고 하면 그래도 240이잖아요 쉬프트 2번 충전되는 게 진짜 너무 좋은데 뭐야 최고의 플레이 캡쳐도 있어? 캡쳐했어 F9 이 정도면 대회에서 당연히 정크랩 볼 수 있죠 이게 만일에 본섭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근데 이게 본섭에 그대로 적용이 안 되면은 보기가 아무래도 그렇게 힘들지 쉽지는 않겠죠? 그대로 적용되면 솔직히 이거 그냥 대회에 그냥 나오지 이 정도 수준이면 좋네요 이거 다시 오버워치 해야 될 각인데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